안녕하세요. 송중애 전영민 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꽃게 잡은거 하고, 그리고 우리 매니저가 오늘 닭을 사왔습니다. 닭을 사오고, 그 다음 제 누룽질의 구수한 누룽질을 이 안에 엮고, 그 다음 제 마늘하고 이런식으로 여러가지를 엮습니다. 오늘 이걸로 먹방을 하는거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 꽃게를 오늘 제가 낚시를 했을때 한 20마리 정도, 20수 이상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걸로 저녁에 먹방을 시작을 합니다. 여러분들 아따 진짜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 만났겠죠.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